개막을 한 달에 앞둔 프로야구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던 LG 트윈스 김성현 선수가 경기 조작에 관여했다고 자백해 그동안 의혹만 제기됐던 프로야구계에서도 경기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경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LG 트윈스 김성현 선수가 경기 조작에 관여했다는 자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선수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현 선수는 구속된 브로커 김 씨와 2011 시즌 4월에서 5월 두 차례에 걸쳐 1회 첫 볼넷을 던져 경기를 조작하고 이에 따른 살해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팀 동료인 LG 트윈스 투수 박현준 선수도 같은 혐의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만약 경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